오늘 왔잖아요. 그래서 오늘 왔어요. 몰케클로저가 왜요? 정우현이 보러 왔어요 그래서. 거짓말 치지 마세요. 왔어요. 입 사탕 발린 소리. 아니 사탕 발린 소리가 아니라 침 발린 소리. 그렇지. 방금 사탕 못 봐가지고. 아 진짜? 웃겨. 오늘 왔어요. 중립 황탄불에 넣어주세요. 알겠어. 오케이. 드림두르러. 아냐아냐. 알매보네요. 아 이거 이거 이거. 아 이거 이거 이거. 아 놀래라. 뭐가 나오네. 아 이거 진짜 웃겨. 너무 크다. 자 여기 보세요 정병 씨. 싱거퍼링이야? 이거 먹음 속 쓰려. 너무 쉬워서. 침이 잘 자다 오늘. 자 시작. 아니. 1번 민경 언니. 2번. 표림 언니. 3번 혜서 언니. 4번. 오지 말고. 예솔 언니. 오지 말고. 5번. 오지 말고요. 내가 방금 말했잖아. 아 5번 란 언니. 은지 언니. 은지 언니. 12번. 우리 제일 고창 언니 뭐야. 형이 송희 언니. 13번. 13번. 발렌. 14번. 구소리. 15번 없고. 16번 의정 언니. 17번 나. 18번. 저기 누구냐. 소라 언니. 20번 영화. 아 9분 아니네. 9분 성공. 아 식은땀나. 안 나네. 아 진짜 멋있게 찍었어요. 감독님이 귀여울 때가 있어요. 홍삼 캔디를 자주 드세요. 그래서. 감독님 뭔지 모르고 있다가 어디서 홍삼폼새가 난다 하면 감독님. 아니. 호영이. 호영이. 어때요. 어쩔 때 약간. 얘는 정상이 아니다. 평소에 그냥. 말이 필요해. 노는 Dah 개. öğ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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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맨.